맥스 맥스! 유하! 우리 안타깝지만 우리 너무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밀미, 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이제 수능이 진짜 얼마 안 남았죠. 4일 전, 3일 전. 벌써부터 좀 그 참 이 날씨가 여러분들 귀신같이 수능 날마 되면 추워져요. 갑자기 추워. 그러니까 수능 날이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귀신같이 딱 그 날씨의 전환점이 있어. 1주나 2주 전에 날씨가 확 바뀌어. 그전까지는 어? 이 코트 안 입고 와도 괜찮겠는데? 맨투만 입어도 뭐 견딜만 하는데? 급급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어? 형 엄마 저 작년에 롱패딩 저 뭐냐 세탁소에 맡긴 거 찾아왔어? 이런 식으로 하루아침에 그냥 바뀌어서 와버린 그런 감성. 이 수능이 어떻게 날씨를 바꾸는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보시죠. 국룰이에요 이거. 기사가 오늘 났습니다. 3차 재유행이라는 표현을 일단은 정보에서 쓰더라고요. 신XG. 그 이후로 엄청납니다. 최고예요. 오늘 583명. 아 더욱 더 유감스러운 것은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걸리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게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동선 자체가 아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돼도 수능 예정대로 이 기사를 보는 이제 수험생들은 나는 거의 반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연기하자. 건강이 먼저 아니겠냐. 특히나 학부모님들. 아니면 수능이고 나발이고 애들 지금 갔다가 이거 확진되면 어떻게 하라는 생각이 가장 강하시겠지만 이제 더 연기되면 진짜 너무 지치고 힘든 특히나 공부를 지금까지 뭔가 착실히 해왔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들은 어 연기되면 형 진짜 나 진짜 어 저도 연기를 한 번 경험했잖아요. 어떤 자연재해로 연기하는 거하고 또 차원이 달라요 정말로 어 예정대로 가겠다라는 판단을 8월 9월부터 해왔어요. 가림막 설치가 공론화된 이후부터 무조건 수능은 예정대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8월 9월부터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 확산에 수험생 불안 시험실 50% 인력 30% 늘려 수능 전날 의심받은 당일 시험장 통보 가능토록 정말 마스크를 쓰고 저렇게 좀 샤프를 들고 쓰고 있는 모습만 봐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심지어 저것 때문에 실모를 사가지고 마스크를 실제로 쓰고 가림막같이 끼고 이제는 연습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수험생들의 이 노고가 얼마나 대단한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부디 수험생들한테는 좀 아끼지 않고 좋은 말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부산 구덕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어 오케이 이 학생 곧 잘 것 같긴 한데 넘어갈게요. 어 202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교육 당원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움직이지 마. 방송하는 곳하고 제 자취방하고 바로 맞은 편이거든요. 그때도 정말 마스크 딱 끼고 온몸이 그냥 엑조디아 팔 좁히듯이 그냥 어 이렇게 뭉쳐지죠. 그냥 스핑크스 마냥 가거든요.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바깥에서 말하고 이러면 안 돼요. 세세세 절대 안 됩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집어넣으세요.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수능을 예정대로 친다는 방침을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학부모님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에 대한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아 이거 아이들 12월 3일 날 보낼 때 하루 종일 진짜 밥 한 끼를 먹으실 수 있을까. 아 진짜로 여러분들 수능 만약에 학생들이 국어 40 오면 어머님들 90문제 푸는 격이야. 저도 수능 방송을 정말 따뜻하게 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밥은 들어가세요. 밥은 먹어야죠. 죄송합니다. 울산시 한 고등학교 코로나 바이러스 가면 전수검사. 야 이렇게 서서 하는구나. 근데 이거 야 야 야 이거 봐. 야 야 인마 여기 뒤에서 또 세세세세. 야 또 닭 사업한다 여기. 이거 빨리 이거 거리 맞춰서 잘 서야 돼. 야 인마 여기서. 뭐해 인마 유양카드 한다 여기. 꼭 이런다니까 애들. 여러분들 급식 받으러 갈 때 스티커 붙여주면 뭐해. 스티커가 다 그 뭐냐 검은색 저기 뭔지 흰색 뭔지 밟혀있어. 코로나에 대한 자발적인 의식과 동참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거 좀 그만해 얘들아. 쎄쎄쎄 좀 제발. 그렇죠. 아 이거는 역대급 안. 저는 깜짝 놀랐어요. 4달 3일 일주일 남았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사. 아 49만입니다. 교육보다 당혹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어 연기 안 해? 연기. 연기 안 해. 연기 안 해. 연기 안 해. 왜 또 표정하고 말이 달라. 왜 당혹 당혹스러워. 자신만마할 수가 없어. 아 이거 다 인간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도.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힘들다는 말이 가장 맞아떨어진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교육부는 코로나19가 악화돼 거리두기가 3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수능 응시는 집합 금지 예외. 오호. 이게 또 들어가네. 수능 응시는 집합 금지 예외 사유. 비행기도 뜨지 않는 날. 오호. 올해 수능에서는 그쵸 이거 했었죠. 일반 시험장 내 일반 시험실과 별도 시험실. 자가 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 확진자를 위한 병원 생활 진료 센터로 시험실을 구분해 시험심을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이번 코로나 수능에 있어서 가장 빡세게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보가 그쵸 여러분들. 교육부가 시험실 나누기 요거를 가장 좀 주목해서 준비해야 하는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물리적으로 떨어뜨려 놓는 게 가장 1차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확진 수험생 와 지금까지 트랙이 172명. 자가 격리자 3,800명. 전체 수능 시험실은 총 3만여 곳으로 1년 전보다 50% 더 준비하기는 했습니다. 일반 시험장을 활용된 학교는 이날부터 방역 조처를 위해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갔다. 지금 학교들 보시면 많이 호흡할 거야. 학업과 관련된 공간들은 학원도 마찬가지겠죠. 전부 다 여러분들 온라인 일단 다 온라인으로 지금 다 대체되고 있죠. 교실이 늘어나면서 시험 감독 등 관리 인력도 1년 전보다 30%가 증기한 약 12만여. 수험생들은 손소독을 한 뒤 체온을 측정하고 증상 확인을 거쳐 시험실에 입시하도록 했고. 요 부분을 일단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는 수능 날도 똑같다. 진짜 이게 진짜로. 이거 지금 난리 났죠. 네. 이거에 대한 이제 방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은 워낙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험이고 여러 날 돼 있기 때문에. 방안 이렇게 막 마련하고 막 기사도 내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정말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시험 직전 수업생의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능 전날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며 당일 결과를 통보해. 적절한 시험장에 수험생을 배정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별도 시험장이나 병원이 부족하지는 않은 상황. 준비한 대로 일단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확진 수험생 상황을 매일 전공해 나가나 시험장 배치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훈의 부총리 교육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현재 감염증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위험한 상황. 정말 집콕해야 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 모든 국민이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모든 일상적인 침묵 활동을 멈춰달라. 그러니까 중독서실로 오세요. 교육부에 조처해도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을 넘었다는 소식에 목숨 걸고 수능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수능 연기되는 건 아니냐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가족들 모두 일주일만 조심하자고 하고 있다. 정말 그 어떤 기사 읽기보다도 마무리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 저도 좀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관심사는 그거겠죠. 아 그래 수능 연기돼 안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 여러분들 수능 연기되면 뭐 그때부터 사탐 공부할 거야. 아니 밀린 통계적 추정 어 통계적 추정 나오겠어. 표준 정규모법 그거 나오겠어. 나와 인마 나와 인마 나와 나온다고 그거 뭐 저기 연기되면 공부할 거야. 아니잖아 팩폭 진짜 안 할라 했는데 해야겠다. 지금이라도 해라 어 지금이라도 하라고 인마 어 또 중세 국어 안 할 거야. 강점 받잖아 9월 달에 중요한 건 뭐냐면 수능이 연기되냐 안 되냐 어쨌든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정말 제 우수한 것보다 힘들어요 그럴까. 아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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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힘들어 이건 힘들어. 오수 다 합쳐도 힘들어 마스크 난 진짜 못할 것 같아. 근데 맞춰 가야 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스스로를 위한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말 이런 말 전 되게 안 하려고 했거든요. 뭐 응원한다 뭐 격리 어 정말 힘내십쇼. 이게 사실은 너무 많이 듣는 얘기고 하지만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많이 먹고 잠 줄이지 말고 시간 잘 지키고 고3들은 미미노 방송 보지 마. 진짜로 형이 말한다 보지 마 나 밴할게. 내가 말했다 오늘 롤 시참할 때 고3인 거 들키면 나 밴할 거야 정말 나 정말 말했어. 제수생은 봐도 되는 건가 치엘. 엄마! 그럼 안녕! 자, 안녕! 참, 안녕!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